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 선별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효수 교수팀이 골수에 있는 혈액줄기세포 가운데 가장 젊고 분화재생능력이 뛰어난 최상위 혈액줄기세포를 마음대로 깨우고 재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김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가 악성 빈혈과 같은 골수기능 부전증 실효제 개발과 골수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줄기세포 전문학술지인 셀스템셀 온라인판에 개조됐습니다.